내 사랑을 떠나니깐 대단한 오빠가 미안 내 마음을 담아 아나의 사랑을 담아 입에서 터지 clemen 자,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, 여러분들은 우리 최상호를 함께해주신 여러분들도 돌아주기 위해서 이 사전 촬영은 무대 마중간 출구에서 진행이 되고요. P-3 7번, 그리고 P-3-7번, P-1 5791번 이 잦은 경기가 사실 국민볼뿐만 아니라 수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제가 직접 하지를 못하지만 거기에 같이 국회가 하고 있다는 데에 또 입각해 놓고 있었는데 이게 내년에 한다고 했으면 제가 저번에 안 왔을지도 모른다 제가 시작도 내부를 했고 근데 올해 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우도 2002년인 것들보다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하는 말을 듣고 조금은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좀 더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못한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축구협회에 우리 대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꼭 반영을 와야 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탐이한다고 해서 미치는 않은 건 아니지만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지리다 네 오지리다 네 zan의 하 recommend 포함됨은 이제들 K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